안녕하세요. 리빙 바이블 마태복 2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As they were eating,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Jesus took a small loaf of bread, 예수께서 작은 빵 한 덩어리를 가지사 And blessed it, 그것을 축복하시고 Broke it apart, 떼어서 gave it, 그것을 to the disciples, 제가 들에게 주셨습니다 And said, take it and eat it, 가져가서 먹어라 For, 포함 접속사, 왜냐하면입니다 This is my body, 이것은 나의 몸이다 And he took a cup of wine, 포도주 한 잔 가지시고 Gave it thanks, 그것을 감수하기도 하시고 Gave it,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And said, each one drink from it, 그것을 마셔라, 각자 마셔라 For this is my blood, 이것은 나의 피다 Silling the new covenant 자, 커버넌트 하면 언약, 새 언약을 날인하는 피다 It is pour out, 그것을 붓는 것이다 뭘 왜 붓느냐 하면, forgive하기 위해서 forgive, 용서하다 The sins of multitudes,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붓는 것이다 Mark my words, mark and push out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내 말을 주의해라 I will not drink, 나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와인을 다시, until the day, 그날까지 I drink it new 새로운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너희와 함께 In my father's kingdom, 아버지의 나라에서 And when they had sung a hymn 그들이 잔양을 했을 때 They went out to the mouth of olives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31절 보시면 Jesus said to them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Tonight you will all desert me 여기서 오늘 밤에 너희들은 모두 나를 desert 버릴 것이다 desert가 원래 명사로 desert, 사막인데요 desert, 동사로 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다 For it is written, 그것은 쓰였다 In the scripture, 대문자죠 성경에 쓰였다 대디아가 쓰였습니다 God will smite the shepherd 하나님께서 양들을 칠 것이다 목자들을 칠 것이다 목동들을 And the sheep of the flock 플락하면 어떤 무리인데요 양떼, 양떼 무리들이 Will be scattered scatter 하면 흩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약물이 흩어질 것이다 But after I have been brought back to life again 그러나 내가 다시 생명을 살아난 후에 생명을 다시 가져오는 것 살아난 후에는 I will go to 갈릴리 나는 갈릴리를 갈 것이다 And meet you there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Will이 I will go I will meet 여기에 Will이 생명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일 3절 보시면 Peter declared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If everyone else deserts you I want 모든 사람들이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버리도 I want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Jesus told him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The truth is that 사실은 이거 대비하다 This very night 바로 밤 이날 밤 오늘 밤 부사절 시간 부사구가 앞에 먼저 강조했습니다 여기도 먼저 나왔네요 Before the cock close at dawn cock 하면 rooster 수탉이 새벽에 울기 전에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너는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5절 보시면 I would die first 내가 먼저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He insisted 베드로가 주장했습니다 And all other disciples 모든 다른 제애들도 같은 식으로 말했습니다 Then Jesus brought them to the garden groove 예수께서 작은 숲으로 그들을 제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숲이 뭐냐면 바로 Gathemony Gathemony And told them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To sit down 앉아서 Wait하라 기다리라고 하는 동안 While he went on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갈 동안에 He took Peter with him 예수께서 He는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갔음 피터를 함께 데리고 갔고 제버디 세베디 세베디 두 아들 두 아들 지하 제임스 앵기시 고통과 고민과 절망으로 가득 찐 기를 시작했다는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눌려있다. 극심한 두려움과 슬픔으로 죽기까지 여기서 머물러라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조금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얼굴을 땅으로 바닥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만약에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가져가셔서 사격동사에 있으니까 비동사를 썼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가져가셔서 I want, 나는 원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Your will, not mine, 내 뜻이 아니라 Then he returned the three disciples 예수께서 새해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And found them asleep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Peter, he called, 베드로야 Can't you even stay awake with me one hour? 너희는 심지어 할 수 없느냐? Stay awake 할 수 없느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Stay awake 할 수 없느냐? 깨어있을 수 없느냐? Keep a lot. 주의해라. 경계해라. 기도해라. Otherwise temptation will overpower you. 오버파목이 압도하다, 제압하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이 너희를 제압할 것이다 For 접속사를 많이 쓰고 있죠 The spirit indeed is willing 왜냐하면 영혼은 정말로 원하는데 그러나 How weak the body is? How? 감탄사 what과 how가 있잖아요 그런데 what은 뒤에 명사가 나오지만 how은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죠 그 몸은 얼마나 약한가? 몸은 약하다 하죠 몸은 얼마나 약한가? Again he left them and prayed 다시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My father, if this cup cannot go away until I drink it or you will be done 나의 아버지요 만약에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Until I drink it 모두 그것을 마실 때까지 You will be done 여기서는 위리, 조동사 위리 아니고요 뜻, 명사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P가 원형이 있는 거 보면 여기 기어문에서는 항상 may가 이렇게 있습니다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조동사니까 여기 원형이 왔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He'll return to them 예수께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셔서 다시 그들이 잠자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their eyes were heavy 그들의 눈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세 분을 그렇게 saying the same things again 같은 식으로 다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Then he came to disciples 그때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오셨습니다 said, sleep on now 이제 자라 take your rest 쉬라 but no 이제 아니다 The time has come 시간이 왔다 I'm betrayed into the hands of evil men 이게 이제 am betrayed니까 배반을 당한 겁니다 수동이 됐죠 어디에서 배반을 당하냐면 악한 자들의 손에 일어나라 Let's be gone 가자 Look 봐라 Here comes the man The man을 꾸미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오고 있다 Who is betrayed me 나를 배반하는 그 사람이 오고 있다 앞 실제로 보시면 At that very moment 바로 그때 While he was still speaking 예수님이 말하고 있을 동안에 Judas 이게 동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One of the twelve 대문자로 쓰면 열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Arrived with the great clouds 큰 무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Arm도 하면 Arm이 8이잖아요 Arm이 무장되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급운사로 크라우드를 꾸민다면 되겠어요 무장한 채로 뭐를 보장했냐면요 Swords and Clubs 금과 몽치 금과 곤봉이죠 클럽하면 금 칼과 막대기를 가지고 곤봉을 가지고 무장한 채로 건물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Sent by the Jewish leaders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낸 Judas had told them 유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had pp니까 그 전에 말한 거죠 뭐뭐 하라고 체포하라고 어레스타라고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He가 이렇게 멸꿉니다 그가 인사하는 그 사람을 체포하라고 그 전에 이미 말했던 거죠 그들에게 그게 뭐냐면 그것이 would be the one 그들이 were after 쫓고 있는 찾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So now Judas came straight to Jesus 이제 바로 유다가 바로 똑바로 예수께로 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Hello Master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Master 선생님 예수님 and embraced embraced 예수님을 깨어놨습니다 In friendly fashion 상당히 친근한 우호적인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깨어놨습니다 배반하는 유다의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My friend Go ahead 내 친구야 그렇게 해라 And do what 해라 계속 가라 해라 어떻게 하냐면 What you have come for 내가 목적대로 해라 Then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이 Grab him 그럼 붙잡는 거죠 예수를 붙잡았다 수고하셨습니다